자, 여기가 피디님 저희 보물창고입니다. 1200 정도. 천만 원이 넘어가죠. 이게 지금 한 1200 정도. 이거는 한 900 정도. 아유, 이쁘다. 좋아하는 백이에요.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남자. 아, 이 가방들이요? 이 명품 가방들이 저를 명품으로 만들어줬죠. 명품이 만든 명품 사나이. 제가 하루에 한 2억 원어치까지도 만져봤습니다. 하루에 만지는 명품만 2억 원. 명품이 있어야 사는 남자. 그의 손이 닿으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쫓아오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여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돼? 철통 보안 1급 비밀. 꽁꽁 숨겨놓은 명품 인생 되는 법. 그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서울시 송파구, 명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건물 안에 서민갑부의 가게가 있다는데요. 한눈에 봐도 작은 가게인데 손님들로 붐빕니다. 똑같이 코팅. 코팅. 얘는 코팅이 필요한 아이예요. 이거 새 건데 하얀색이라 오염이 잘 될 것 같아서 코팅 하려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찾는 것은 다름 아닌 가방. 여기 가방 파는 곳인가요? 이거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300, 300, 300. 1,000만 원 정도 넣을 거예요. 가방 3개의 가격이 무려 1,000만 원. 어떻게 오신 거죠? 아니, 이 계획이요. 작년에도 이렇지 않았는데. 어제 이걸 꺼내보니까 이래서 나는 그냥 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되시죠. 그런데 이 손님의 가방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난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해도 이게 안 지기 때문에 아이고 아깝게 시리 200 버리나 보다 하고는 했는데. 뭐 거짓 원상 복구가 된다니까는 한번 해봐야죠. 지금 오래됐어요, 이거. 몇 년 됐어요? 산 지 한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으셨어요? 네. 그럼 이거 버리실 때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 백 같은 거는 잘 안 버리죠. 지금 제가 50인데 아가씨 때 들었던 거라 아마 최초의 명품이라면 최초에 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아, 첫 번째로. 지금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이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는 추억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잘 거쳐서 우리 딸한테 물려주려고요. 지금 딸이 고 1인데 금방 2년 오면 금방 들잖아요. 다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원하실 때. 명품은 가격도 비싸지만 사연도 있어 수선해서 오래 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똑같은데요. 특히 여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 손님.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런 걸 안 넣어놓고 이것만 넣어놓고 제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놨는데 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 나가고. 뭐라고. 이게 벗겨졌거든. 벗겨진 거 이제 사장님이 뭐야. 술이 장인이시라고 그래갖고. 살짝 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분당이세요. 이번에 결혼할 때 하도 난리를 쳐서 하나 샀는데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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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낀다고 하다가 아끼다 똥돼서. 아내 거 이거 뜨고 비용은 3만 원 들어가요. 3만 원. 접수해 드릴까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들고 다니던 가방인데 약 15년 정도 됐는데 버리기는 좀 아깝고 계속 추억의 물건이다 보니까 계속 재활용을 하고 싶어서 수선을 맡기게 됐습니다. 명품은 사치고 허영이다 라는 말이 요즘엔 많이 줄었죠.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은 물건이 되었습니다. 저 채널A 서민갑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사장님이 서민갑부세요? 아닌데. 사장님이 아니세요? 네, 저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면 어디 계세요? 4층에 계세요. 4층이에요? 네. 거기 가면 사장님 만나뵐 수 있어요? 거기서 항상 작업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세요. 네. 명품 수선으로 갑부가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과 달리 규모가 꽤 커 보입니다. 각자 작업에 집중하느라 제작진이 와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누구일지 이럴 땐 제작진 경험상 하나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생활이 어떻게 되세요? 돼요? 네. 30년이요. 69년도부터 되니까 그건 45년, 50년 다 되잖아요. 20안, 5년 되나요? 30년 아직 안 됐어요. 수십 년 경력을 자랑하는 수선 장인들 가운데 제작진이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은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이분이 확실한 듯한데 사장님 맞으시죠? 70대 최고참 직원이시라네요. 70대 최고참 직원이시라네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냐 미싱 박자네. 미싱 박고 계신다고요? 저기 저 구석에서 재봉하는 남자 서민 가품 맞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되세요? 네. 저 사장님인데요. 사장님인데요? 사장님이 갑부라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혹시 맞나요? 아니 제가요? 네. 갑부는 아닌데 갑부라고 그러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명품이여 나에게 오라. 명품 수선계의 미다스에 선 이현석 사장. 명품 수선을 시작한 지 올해로 16년. 수십 년 경력의 수선 장인들도 현석 씨의 조언을 듣습니다. 명품 수선을 찾아서 색을 조그매서 잘 맞추세요. 네. 저는 많이 발라야 되는데. 땡하면 안 되니까. 이 띠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요. 저 같으면 아내 거를 다 끝내고 밖을 빵빵하게 채우고 그리고 하는 게 나아요. 아니요. 그래야 테이프 쳐도 테이프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시고 나중에 색 조금 틀리면 위에서 살짝만 잡아주면. 젊은 사장에게 꼼꼼히 물어보는 직원들. 새로 사가지고 온 거. 어두운 걸로? 어두운 걸로 해가지고. 그래야. 어두운 걸로? 그리고 저 어두운 걸로 맞춰요. 너무 생뚱 맞춰서. 다 하실 줄 아십니까. 아, 사장님 다 하실 줄 아세요? 예, 예. 장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충분히. 저희는 아예 전문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구두 파트, 가방 파트, 염색 파트. 예. 그다음에 이제 고객 지원팀, 관리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 파트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평수가 140평 정도 돼요. 직원이 총 저희가 9명 정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 작업을 하는 것은 다양한 명품 제품들을 수선하기 위한 현석 씨의 노하우이기도 하죠. 사장님의 중력 파트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거저거 다 합니다. 잡동? 네. 저 잡부입니다. 잡부? 네. 잡부입니다.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초보 2개월 차 직원이 현석 씨를 찾습니다. 거래처에서 수선을 맡긴 가방들인데요. 얘는 가죽을 네가 골라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루이X은 철막 모양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브랜드 뭐 토X 이런 데는 사피아노야. 예예. 오늘 루이X 많이 들어왔네. 예. 거래처에서 많이 왔구나. 예. 이 중에 가품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알아? 가품이요? 어. 전 잘 모르겠죠 저는 아직. 어? 신입에겐 아직 진품 구별이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가품 강의를 하네. 넌 선호 들어. 예. 왔을 때 스티치 시작점이 어딘지를 봐야지 돼. 시작이 여기서 돼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지. 여기가 두 번씩 감아져 있어. 여기는 시작점이 어디야? 찾아봐. 시작점이요? 어. 두 개. 실이 두 개가 겹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참 여기 시작점이 여기 아닙니다. 네. 이 모델에 스티치가 여기에서 두 번이 들어갔다. 예. 얘는 그냥 가품. 손잡이 V자 모양의 세 번의 박음질이 된 것이 진품인 것. 문 감고 그러면 만지고만 해도 아시나요? 만지고만 알 수 있죠. 아 진짜요? 그럼요. 만져보기만 해도 진품 구별이 가능할까요? 겉보기엔 모두 같은 브랜드의 가방인데. 과연 촉각만으로 진짜 가짜 구분이 가능할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현석 씨. 촉각만으로 가짜 제품을 찾아내는 미션. 이 중에 가짜 제품은 두 개입니다. 자. 스턴. 미세한 차이는 현석 씨만 알 수 있겠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긴가민가 하는 것 같더니. 가품. 가품. 맞췄네. 맞아요? 네 맞아요. 두 개의 가품이에요. 진품 구분에도 미다스의 손이네요. 일단 만지는 것은 저같이 전문가들은 만져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실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손잡이. 저는 손잡이는 안 만졌잖아요. 손잡이의 두께가 틀려요. 두께가 보시면 3.3 정도 나오시죠. 네. 그러면 진품 다른 걸로 지금 그 옆에 있는 걸로 재드릴게요. 상상점. 요거는 편차가 약간 있는. 자. 2.4. 네. 진품인 경우 손잡이 줄의 두께가 평균 3.3mm라고 합니다. 다음은 색만 다를 뿐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가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품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자석을 갖다 대면 진품이랑 가품을 또 구별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체인이 있는 경우 자석으로 할 수 있는 구별법인데요. 하나는 체인에 자석이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붙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가방이 진품일까요? 이게 가품입니다. 철 제품에다가 도금을 해서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대도 붙지 않습니다. 신주는. 진품은 황동을 사용해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군요. 가짜 많이 들어와요? 그럼요. 가짜는 수선 안 하나요. 가짜도 금액이 적지 않아요. 가짜라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시는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싼 비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치러 이제 많이들 가품도 가지고 오세요. 워낙 고가다 보니 명품 가방을 보관하는 것은 직원 외엔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이곳에 있는 명품들만 80여 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멀쩡해 보이지만 다 이제 수선을 해야지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얼핏 보면 새 제품 같지만 모두 수선해야 할 명품들입니다. 오염이나 변색으로 가죽이 훼손되어 수선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수분을 먹었던 그 제습제가 엎어지면서 일로 쏟아지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밑에 쪽이 이제 제습제에 의해서 이제 다 굳어가지고 경화가 된 상태인 거죠. 보관 미숙으로 원래의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가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다 컴퓨터 자수로 누볐던 부분이거든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90% 정도 선까지는 이제 복원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이 백 같은 경우에도 한 600 정도에서 700 정도 사이가 가는 라인의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얼마 정도 돼요? 여기 있는 게 보통 저희가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있어요. 어허 정말 억 소리가 나네요. 10년 전 구입 가격이 250여만 원인 명품 가방. 제습제가 쏟아져 가죽이 훼손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방을 가죽을 다 교체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장식이나 가죽을 일단 해체를 하는 작업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앞에. 가방을 해체한다더니. 그쪽으로 좀 치퍼. 이게 뭐예요? 네. 앞쪽으로. 해체하다 말고 헤어드라이기를 준비하는 현석 씨. 가죽에 적당히 뜨거운 열을 가해 보다 쉽게 해체를 하기 위한 건데요. 또 열을 가해 하면 좀 있는 본드 성분들이 잘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장식을 빼는데 좀 수월해져요. 액세서리 장식을 제거한 후 가죽의 원형을 살리며 박음질된 실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이제 분해는 다 끝났습니다. 네. 해체 작업으로 산산조각이 난 가방의 가죽에. 하나하나 치수를 재는데요. 얘는 다 우글쭈글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면 다시 또 우글쭈글한 그 형태로 나오니까 얘가 원래 있었던 사이즈를 남아있는 다른 부분으로 유추해서 그 사이즈대로 이제 본을 뜯는 거죠. 교체할 새 가죽을 재단하는 작업. 재단은 수십 년 베테란들도 어려워하는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기존 원단과 가장 유사한 가죽으로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원제품의 재봉선 그대로 박음질을 하는데요. 이때 정교함은 필수입니다. 재봉선의 모양과 간격을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품의 그런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티치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 센치 재가지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여기 3cm. 이 라인이 딱 3cm가 오는 거죠. 원본의 재봉선 간격은 3cm. 이렇게 보시면 딱 여기 3cm. 재단한 가죽의 재봉선 간격 역시 3cm. 원본과 재단한 가죽의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재단한 세 가죽들은 접착제로 고정한 뒤 재봉틀로 분리된 가죽을 박음질합니다. 가방의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됐죠. 가방의 기본 형태를 완성한 뒤에 마지막으로 장식을 달아줍니다. 100% 손으로 하는 작업. 원 제품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망가졌던 그 가방이 맛나 싶을 정도인데요. 재습재로 구겨지고 훼손된 가방이 새로 구입한 명품 가방이 되었습니다. 복원이 끝난 가방들은 사진 촬영을 합니다. 손님에게 수선 전과 후를 사진으로 보여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선데요. 고객님 제품은 워낙에 염색이 가장 적게 돼서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색상도 탈색이 되고 피막도 훼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염색 많이 대부분 안 해보시니까 처음에 일했었던 얘도 양가죽 제품이에요. 고객님 거보다 좀 더 많이 털어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사진 보고 설명해 주셔서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 색깔이었던 거예요. 근데 검정색으로 얘를 변경을 한 거예요. 이 느낌. 아, 새 거 같네. 검정에 나면 되게 예뻐요. 고객들에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증거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비포 애프터 사진은 무조건 찍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본인과 비슷한 가방의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고객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서 저는 시작했을 때부터 여태까지 사진 촬영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를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선부터 복원 후 사진 작업까지 현석 씨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덕분에 매달 천여 건의 수선된 명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여기는 얼마 정도 있어요, 가격대가? 아, 이거 비밀인데. 여기 저희 뭐 다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통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는 항상 있어요. 여기요? 네. 어, 안 겁나세요? 이거 잃어버리거나 도둑 마시면 어떡해요? 어, 겁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간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도 보시면 저희가 CCTV만 저희가 4개가 있어요. 오. 네. CCTV가 작은 공간에. 이 정도면 뭐 사각지대가 없겠네요. 조금 나가는 제품들이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뭐 하시고, 잠시만. 네. 네. 이게 지금 한 1,200 정도. 네? 네. 얼마큼 소용찬. 네. 한 등 값이네요. 네. 이거는 한 900 정도. 맞다. 옆에 계신 분은 여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그 이제 손님 고객분 이제 상담하는 저희 실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저녁에 집에 가면 이제 제 와이프로 이제 또 변합니다. 아, 아내뿐이세요? 네. 저희 와이프예요.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되셨는데요? 한 10개월. 혼자 2층에 이렇게 계시면 심심하시겠어요? 근데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전화 받고 접수하고 하느라고. 네. 해외여행과 명품 아울렛 증가로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남녀노소 명품 수선 전문점을 찾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종료.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데요. 현금이 꽤 많아 보입니다. 한 110만 원. 110만 원. 저 올드야? 응. 뭐니뭐니 해도 현금이. 한 차례. 현금 매출은 110만 원. 카드 매출이 남아있죠? 카드 매출은 약 130여만 원. 현금과 카드 매출을 합한 결과. 오늘 하루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240여만 원입니다. 한 달이 얼마예요? 3만 원. 4,556만 원. 월 매출 평균 4,500여만 원. 저희도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죠. 돈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돈이 많이 나갈 때. 명절 그리고 이제 휴가철. 그다음에 이제 겨울 때는 김장철. 우리 저희한테는 비수기예요. 월 매출 약 4,800여만 원. 비수기를 감안하면 연 매출 약 5억 원에서 6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손님들 상담과 수선 작업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낸 현석 씨. 퇴근은 늘 마지막입니다. 이중막이네요. 네. 기타잖아요. 뭐가요? 안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아. 절대 방금 안 되니까 이중으로 잠깐 가야죠. 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구… 명품 수선을 하며 장만한 집. 딸과 아내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33평이에요. 확장해서 조금 넓어버리죠. 집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시세가 한 2억 7천 정도. 대출은 조금 있어요. 아직 좀 남았어요? 조금 더 갚으면 돼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어떡하지? 호나 밥 먹을까? 그럴까? 아빠도 밥 안 먹었는데 넘어져 먹으면 쓰겄어. 맛있게 드셔. 명품 만지시니까 집에 명품 있지 않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요? 네. 뒤지면요?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저흰 좋죠. 명품 수선을 하는 사장님 집에 진짜 명품이 없을까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제작진. 그래도 한 개 정도는 나올 법한데. 저거요?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여기 다 추리냉, 잠옷. 이런 옷들이에요. 뭐 있는지 없어요. 이거 벨트 있는데요? 찾았습니다. 이건 진짜죠?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때 잘못 잘랐어요, 벨트를.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찼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가죽만 교체해가지고 다시 지금 차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럼요. 하나만 있나 했더니 제작진 눈에 들어온 명품 가방. 이거 또 가방 또 있는데요?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저거. 그 가방 있잖아요. 아, 왜 자꾸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 민망하게 만드네. 아, 이거는 저희 그 첫 삼촌 딸이 버린 거예요. 안 쓴다고 그 집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죽만 싹 교체해 준 거예요, 손잡이하고. 이거 다 어픔 있는 거네요. 예, 이거 이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서는 힘든 세밀한 수작업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딸 바보인 현석 씨. 옆에 누구예요? 아이, 지금. 안녕하세요. 최미님이 제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저 열다섯 살이에요. 항상 늦게 퇴근하는 현석 씨를 기다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하네요. 저 배 아파요. 그래도 안 먹은데도 아빠 옆에 딱 붙어있네. 저희는 밥 먹을 때 딸이 먹어도 제가 있어야 돼요. 왜요? 못 가게 해요. 왜요? 자기 밥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도 못 가요. 다 먹을 때까지. 다 먹을 때까지. 복수예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예의예요. 복수라니, 인마. 아, 귀여워. 고됐던 하루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 사라진다는 현석 씨.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결혼과 함께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현석 씨. 형님, 나 이거 전세금 뺀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 야,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걱정하지 마.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그의 첫 사업. 야, 이 돈 많이 벌어. 이게 구두 닦이지만 돈은 많이 벌어. 지인의 추천으로 구두 닦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서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접근하면서 중부지방에 새벽부터 요란한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그 해 장마는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딱 5일 일했어요. 나머지는 휴일 플러스 비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아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돈 버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현석 씨.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석 씨도 모르는 사이 세상이 바뀌고 있었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되는 신발들. 스니커즈나 레드X 같은 거. 레드X 같은 경우에는 구두를 닦지 않잖아요. 그런 신발을 많이 신기기 시작을 하신 거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빚만 남긴 채 현석 씨의 첫 번째 사업은 실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나서는 제가 그 동네 쪽으로는 보고 오줌도 안 싸겠다.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 처음에 썼던 가게는 제가 지나다니지 않아요. 지인의 배려로 사무실 한 구석에서 명품 수선의 기술을 배운 현석 씨. 현석 씨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가죽 염색이었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떠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오로지 염색에 집중한 현석 씨.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거죠. 아 이거 조금만 내가 더 파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탑 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선을 하고 있는 명품 수선사들 중에서 수선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곳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잘하면 분명히 이거는 분명 내가 여기에서는 뭔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현석 씨를 성공으로 이끈 가죽 염색 비법. 현석 씨는 염색을 할 때 가장 신이 납니다. 색깔이 원래는 얘보다 훨씬 더 밝은 색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추색이 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변하니까 색깔을 검정색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제품이에요. 염색은 여성들의 화장과 같다고 하는데요. 가죽을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세심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칠하시는 거죠? 아니죠. 막 칠하면 안 되죠. 얘도 자국이 남아요. 제가 막 칠하는 것 같아도 얇게 넓게 펴줘야 얘가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칠하는 거예요. 막 칠하는 거 아니에요. 막 칠하면 안 돼요. 저 모르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붓 칠하는 거 잘못 칠하면 말리고 나면 자국들이 붓이 갔던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요. 너무 붓 칠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진짜. 진짜데. 사장님이 너무 쉽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붓 자국이 남지 않게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은색으로 염색이 끝난 부추를 들고 어딘가로 가는 현석 씨. 아직 염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가죽 표면 곳곳까지 색이 스며들게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색깔을 껌없게 바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질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 제일 쉽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염색할 때 가장 중요한 색감. 명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질감을 살리는 색감 표현을 위해 가죽 표면에 여러 겹으로 염색하는 것. 이것이 현석 씨의 노하우입니다. 염색이 매력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명품을 만나는 것이겠죠. 염색이 완성된 부추를 들고 접수초로 내려가는 현석 씨. 완성. 참 신기하네요 신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 기똥차네 기똥차. 기똥차요? 네. 아니다 이렇게 나올 줄 저는 몰랐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흰색이 검정으로 이렇게. 부드럽죠? 네. 아 좋습니다. 각자 일을 마친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석 씨만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뭔가 할 일이 남았는가 본데요. 여기는 쫓아오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여기는 안 돼요. 왜요? 여기 지금 먼지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먼지 때문에 여기는 쫓아 들어오고 그러면 가방을 망쳐요. 여기까지만 쫓아오세요. 회사를 움직일기에 먼지 안 내리게. 아니요. 얘는 정전기 때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있을 때도 제가 작업을 하지 않아요. 쫓아오지 말아요. 조금 움직일게요. 조금만 움직일게요. 아유 조금만. 네. 웬만하면 나가주시고. 작업에 방해되지 않게 최대한 조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에나멜 코팅 작업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에나멜 코팅에서는 아주 적이에요. 그래서 거름망을 걸을 때에도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내지는 거름망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겹을 끼는 거예요. 에나멜 코팅 작업을 할 땐 단 한 개의 먼지도 묻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작업하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땡. 네? 다시. 다시요? 네. 지금 이제 먼지들이 끼어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 상태에서 해도 깨끗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서부터 다시 합니다.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먼지가 들어갔네요. 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 때문인가요? 원래 혼자 써야 되는데. 50%. 50%. 네. 아유 죄송합니다. 피디님이 아니라 이렇게 작업하다가 먼지가 붙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뭐 어떻게 다시 해야죠. 결국 염색약품을 깨끗이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현석 씨. 염색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작업은 계속됩니다. 현석 씨에게 퇴근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린 지 오랩니다. 끝. 끝. 네? 뭐라고요? 끝났어요. 성공. 드디어 마무리된 에나멜 염색. 이제 건조실에서 말려주면 되는데요. 염색만 했을 뿐인데 반짝반짝 새로 산 가방 부럽지 않네요. 이제 빨리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기 먼지가. 이제 여기는 먼지가 타면 안 되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촬영하면서. 제일 좋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타협하지 않는 현석 씨. 현석 씨의 작업장에 있는 수상한 약품들. 약품들을 하나하나 꺼내 배합을 하는데요. 에나멜 염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색과 코팅 재료의 배합. 노트를 보며 약품을 배합합니다.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 걸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저희 레시피예요. 레시피요? 얘는 배웹이에요. 저희한테도. 저희 직원도 몰라요. 저랑 담당 책임자만 알고 있는 레시피예요. 현석 씨가 자체 개발한 염색 약품. 질감은 부드럽게 색은 벗겨지지 않게. 염색의 품질을 높여주는 비결이라는데요. 지금은 지금도 깨끗하지도 않고 되게 지저분한 것 같고 막 이르쳐 보여드릴게요. 맛 속인가요? 네. 이제 매직이 시작됩니다. 약품으로 닦은 곳과 닦지 않은 곳. 빛나는 정도의 차이 보이시나요? 약품으로 닦지 않은 부분을 마저 닦아냅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제 제가 특허를 받은 염색, 에나멜 염색 방법인 거죠. 진짜요? 네. 약품을 바르면 닦아만 줘도 염료가 에나멜 가죽 내부로 침투되는 염색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명품 수산 전문점 최초로 특허 등록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염색을 향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그는 서민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하는 현석 씨. 직원들이 없는 이른 시간. 작업장 구석에서 뭔가 챙기는데요. 그도 4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작업은 직원들보다 일찍 나와 작업을 끝낸다는 현석 씨. 오늘 하루 수선 스케줄과 내용을 체크하는 일도 현석 씨의 일입니다. 여기 지금 파이핑 교체해서 들어온 가방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빈 듯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클리닝해서 차장님한테 넘어올 거예요. 혹시 넘어오면 긴 줄 부분 끝쪽이 끊어졌으니까 고기만 보강해가지고 그건 좀 차장님이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들에게 설명을 마치고 작업장을 나가는 현석 씨. 발걸음이 바빠 보이는데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 상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상가 안으로 돌아가는데요. 현석 씨가 찾아온 곳은 수선집입니다. 이곳은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명품 수선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현석 씨의 기술. 수선집에서 현석 씨에게 수선을 맡긴 건데요. 국내 저 색깔의 가죽이 없어서 저희한테 급하게 쯤 색상을 좀 가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와서 해드린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뭐 한 5만 원 주세요. 5만 원짜리 받게. 5만 원 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거래처를 가는 일은 현석 씨가 빼놓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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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오 새낮에. 뭔 일이길. 일 가지러 왔지요. 이거는 이제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네. 염색을 좀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다. 난이도가. 쉬운 일이 없어. 난이도가 되고. 봉지 줘요. 잘 넣어서 봐야죠. 우리 이사장님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25년? 25년? 25년 아니지. 한 16년. 16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억력도 없어요. 25년? 25년은 사장님이 했을 때지. 그러면 처음에 망하셨을 때도 아시겠네요? 아니 그럼요. 잘 알죠. 다 시련이 있어가지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때도 이 조금. 조금 공간에서 이렇게. 네. 같이 일을 하다가. 네. 또 지금은 뭐. 큰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 여기서. 네. 하셨다고요? 네. 이 조그만 공간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아주 그냥. 뭐. 엄청 크게. 성공을 한 사례잖아요 지금. 아. 사장님. 그러면. 조그만 공간에서 했다는 데가. 지금 여기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뚫어놨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한 한 평 정도. 이 앞쪽으로. 지금하고 비교해야 되죠? 많이. 네.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이거는 진짜 코딱지 말한 거지. 너무 코딱지 말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이걸 못하지. 못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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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수선으로 서민갑부가 된 현석 씨.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남해 수선 가게 안에 있는 3.3제곱미터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 곳.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그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석 씨의 철없는 행동은 어머니에겐 잔인함이었습니다.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낙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병원을 찾아간 어머니. 제발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현석 씨가 가출한 이후 어머니는 시체 안치소를 찾아다니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 가슴에 그렇게 뜨는 거를 참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죄송스러워요. 제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저의 삶도 그 전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었을 거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 때문에 또 부모님 내지는 가족한테 그런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부분이 지금 마음에 많이 응어리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나와 1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현석 씨. 여보세요? 현석아. 현석이니?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고 방황하던 그를 잡아준 어머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반항과 결혼 후 사업 실패. 그때마다 현석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은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다 오고 나서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큰 짐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성공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었죠. 오늘도 그는 직원보다 한 발 앞서 나와 일합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에 경력이 많은 직원들도 그를 인정하고 있죠. 저는 가방이 굉장히 고가 천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만 원짜리거든요. 일본에서 온 제품이에요. 그 초 같은 그런 거에 그 열이 녹은 것 같아요. 저희? 네. 불로. 네, 불로 거기가 녹은 거예요. 오프로는 어떤 건가요? 오프로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훼손된 가죽을 새 가죽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고참 직원과 원본과 비슷한 가죽을 찾는데요. 작은 흠집을 수선해야 하는 작업. 가죽 고르는 작업은 더 세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찍히지 않았을까요? 클까? 크라고? 아니, 아니, 무늬가 너무. 섬세하다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너무 찍히지 않았을까요? 클까? 크라고? 아니, 아니, 무늬가 너무. 섬세하다니까. 네. 가죽을 살피는 현석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작업장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가는 현석 씨. 그가 찾은 곳은 가죽 가게. 수선해야 할 가방의 가죽을 찾으러 바로 나온 건데요. 가죽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아무래도 원하는 가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죽의 질감, 색감, 무늬 등 딱 맞는 가죽을 찾기 위해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결국은 찾았네요. 올해 첫눈이 내립니다. 눈이 와요 오늘. 그러게요. 첫눈을. 영광입니다. 첫눈을 같이 맞았어. 그러게요. 눈 오는데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오거나 비고 오나 일해야죠.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즐기는 현석 씨. 그것이 그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명품은 만들 수는 없지만 명품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수선이 되고 났을 때의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랬던 제품이 내가 만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손님들이 봤을 때 기뻐하잖아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고객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내가 했던 제품들이 하나씩 탄생될 때의 그런 기분, 성취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좌절과 방황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명품 인생이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노력을 쏟아내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현석 씨에게 명품은 일을 하는 매 순간순간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말합니다. 돈만을 쫓는 성공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전통시장의 수상한 서민 갑부가 떴다. 화려한 외모로 손님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녀. 6천 원짜라서 기념 매출은 4억 정도. 겨울철 서민들의 취이 녹여주는 칼국수로 대박난 갑부. 춤추듯이 국수 삶는 억척 여사장의 성공 스토리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